자, 모의고사 문제 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전자기파 A는 살균작용, 자외선이죠. 눈에 보이는 B는 과시강선. 기역번 맞고요. 진동수는 과시강선이 자외선보다 작죠. 니은 틀렸고, 진공에서 속력은 C로 갔다. 자, 계수 맞추기 해보겠습니다. 2 더하기 6은 2 곱하기 4, 8이다. 그 다음에 1 더하기 3이 2 곱하기 2, 4. 기역은 양성자 1개, 3 더하기 6은 2 곱하기 4, 8 더하기 1, 2 더하기 3은 4 더하기 1. 양성자는 둘 다 1개니까 기역번 맞고요. 진량수는 기역이 더 크죠. 틀렸고, 진량결수는 에너지가 많이 나온 쪽이 더 크다. 가가 더 크다. 자,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입니다. S1, S2에서 같은 위상으로 발생시켰을 때는 S1과 S2의 이은 선분의 정중앙점이 보강이죠. 그리고 4분의 람담하다, 상쇄, 보강, 상쇄 이렇게 번갈아 나타나죠. 보강, 4분의 람담하다, 상쇄, 보강, 상쇄. P, Q 사이에는 상쇄 간섭이 2개입니다. 틀렸고, Q점은 지금 실선, 실선이니까 위로 볼록입니다. 자, 진동수가 0.5이기 때문에 진동수의 역수가 주기가 되죠. 자, 그럼 2초가 지나면 다시 원위치가 되고요. 주기의 절반인 1초가 지나면 아래로 볼록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보강 간섭이다. 맞는 거죠. 지금 현재는 위로 볼록으로 보강 간섭, 1초 후에는 아래로 볼록으로 보강 간섭이다. D, 소음 제거 이어폰은 상쇄 간섭이죠. 아래서 점선, 실선, 상쇄 간섭이다. D, ㄷ번 맞습니다. 자, 답은 ㄴ, ㄷ이고요. 속력과 물질파 파장이다. 물질파 파장식에 넣어보겠습니다. A부터 보면은 파장이 2람다. M, V분의 H. B도 2람다. M, V분의 H. C는 람다. M, V분의 H. 자, 그러면 이 A랑 C를 비교했을 때는 이 분모의 두 배가 되니까 분모가 두 배가 되니까 절반으로 줄어든 거죠. 2분의 1. 2를 이쪽으로 보내면 똑같은 식이 되니까 M, A랑 M, C는 질량이 같다. 자, 그 다음에 B를 보면은요. 이 파장이 똑같기 때문에 분모가 똑같아야겠죠? 근데 속도가 두 배이기 때문에 질량이 A가 B의 두 배일 거다. 자, 그래서 A랑 C를 2M이라고 놓고요. B를 M이라고 놓으면은 딱식이 맞는 게 되겠습니다. 자, 질량은 A가 B의 두 배다. 맞고 운동량은 동일해야 되죠. 파장이 똑같기 때문에 운동에너지는 질량이 똑같을 때 속도가 두 배인 C가 운동에너지는 네 배가 되겠죠? 질량이 똑같다고 했을 때 속도가 두 배면은 제곱이니까 네 배가 되어야 됩니다. 디귿번은 네 배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답은 기역만 맞다. 실험은 이 A, B가 서로 밀어내는 힘 때문에 이렇게 떠 있는 거죠. 하나만 실험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B가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고 있고 A도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고 있는데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중력만큼 아래쪽으로 A가 더 힘이 더해져서 실험 1에서는 아래쪽으로 누르는 힘이 A와 B의 무게 합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A, B, C 무게 합이 될 테니까 2번이 당연히 더 클 겁니다. 오른 것은 수평면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2에서가 1에서보다 더 크다. 자, 답은 5번이고요. X, Y에 대한 설명으로 보면 X가 강자성체, Y가 상자성체인데 자, 일단은 상자성체는 무조건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기 때문에 붙어있는 게 상자성체고요. 강자성체의 경우는 자기가 먼저 자기화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기화되어서 서로 밀어내서 떠있는 게 강자성체겠죠. 상자성체는 이렇게 떠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어서 붙어야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상자성체다. 그럼 Y가 상자성체일 거고요. 기역부터 보면 가에서 기역은 자기화된 상태다. 그렇죠? 자기화되어 있어야 밀어낼 수 있으니까 자기화되어 있지 않았다면 공간의 자기장이랑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어서 역시 붙었을 겁니다. 니은 4에서 A, B, A, Y 사이에는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했다면 이렇게 붙을 수가 없죠. 당기는 자기력이고 X, Y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기화되어 있다. 얘는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고요. 얘는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어 있다. 자, 그래서 답은 기역만 맞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